영탁 어비스 컴퍼니 떴다 영탁이 밤새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수 영탁이 어비스 컴퍼니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신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는 당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어비스 컴퍼니 소속 아티스트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장님 내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영탁의 vip 부문을 사용하는 소식과 막걸리 음원 조회수가 600만 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탁의 활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영탁의 활동은 한국 음악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비스 컴퍼니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활약은 그가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사진은 그가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특별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장님 내 사람들 프로그램에서 vip 부문을 사용하는 소식은 영탁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의 음원 조회수가 600만 회를 돌파한 것은 그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의 음악적 능력과 노력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음악적인 역량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가 어비스 컴퍼니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그의 무한한 잠재력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또한 오는 4월에는 asea 2024에서 눈부신 별들이 팬들의 투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asea는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어주의 준말로 이 행사는 아시아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입니다 팬들은 각 부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하여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는 팬들이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들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수상자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은 27일에는 2024 usa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어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가하는 대형 시상식으로 영탁 또한 이 행사의 뛰어난 음악성과 무대 매너로 눈에 띄는 아티스트로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참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탁은 asea와 2024 usa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역량과 인기를 더욱 확고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고 음악계에서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의 활약을 응원하며 그의 무대에서 더 많은 멋진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